안녕하십니까 헬스톤 라입니다 오늘은 고전게임 그린베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치트킬을 걸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적의 다주카골을 착용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가지고 한번 다 때려 부수면서 가고 싶어서 그린베레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당놈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번 장교 하나 죽이면은 바주카포를 먹으면 세 발을 쏟습니다 저 위에 장교 보이죠? 누워 있습니다 저 바주카포 위에 있는데 저걸 먹으면 딱 세 발을 쏟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치트킬을 써 가지고 무한으로 되길 죽지 않고 바주카포를 무한으로 쏟을 수 있는 자 첫번째 왕입니다 자 마구 남발하고 있죠 바주카포를 어차피 무제한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놈 자 점프 띕니다 자 미사일 기지를 부졌고요 그 다음은 하보아입니다 항구 출발하겠습니다 자 무대포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 참 숨을 필요가 없죠? 참 무적인데 칼도 한번 써보고 지뢰도 터뜨리고 지뢰도 터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가면 낙하산탄놈이 나옵니다 죽여주고 자 갑니다 자 지뢰 터뜨리고요 아 참 숨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숨게 되네요 버릇처럼 딱 가단 죽이고 아 바주카포 역시 위력 좋습니다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리드미컬한 노래 자 마음껏 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잠수함이 보이죠? 왕입니다 자 이제 개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초전 박사 아 왜 죽었죠? 내가 무적으로 해놨는데 시스템 오리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왼쪽으로 나오는 개는 점프를 뛰구요 오른쪽으로 나오는 개는 딱바닥으로 벌어옵니다 앗 아 lev 이름으로 자 이번에는 안죽.. 어? 어? 자 정신차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 정신줄을 지금 잠깐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필코 깨도록 하겠습니다. 마구씨갈기기 섭방을 먼저 이렇게 날리겠습니다. 군노의 바추카포를 쏘고 있습니다. 군노의 바추카포를 쏘고 있습니다. 군노의 바추카포를 쏘고 있습니다. 아예 개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군노의 바추카포를 쏘고 있습니다. 군노의 바추카포를 쏘고 있습니다. 군노의 바추카포를 쏘고 있습니다. 개의 씨를 말리는 자 이제 브릿지 기지로 갑니다. 다리기지 같아요. 자 먼저 치트키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무제한 무적으로 만든거 확인 한번 하구요.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수류탄을 한번 미친놈처럼 한번 던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무적의 수류탄까지 터뜨리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요. 원래 이 수류탄도 장교를 죽이면 먹을 수 있는데 한번 먹으면 세번밖에 못씁니다. 하지만 저는 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저의 스트레스 고민이 다 날아가듯이 실제로 저런 구리는 없겠죠 게임이니까 마구마구 날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왕은 헬기입니다. 헬기 세대를 격주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한대 죽였구요 두대 자 세대 자 기쁨의 점프 한번 자 마지막 이제 저희 포로드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수류탄 신공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난발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딩을 보기 위한 무한 질주입니다. 자 밑에 있는 G래그 모고 모양 주변에 있는거 다 터집니다. 뒤에 오는 저 하얀색 미군 저놈들은 흰 하얀색으로 생긴 놈들은 꼭 점프를 뛰면서 2단 엽착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자 미친듯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존노의 질주입니다. 존노의 질주 저정도는 100미터 속도가 얼마나 나오려나요? 자 점프해서 피하고 원래는 피할 필요가 없는데 점프 한번 하고 슬류탄을 쌓아줍니다. 두 방에 죽네요. 자 마지막 한 놈만 죽이면 끝납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포로를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경례! 네 차렷 경례하고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